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배터리 3대 부품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으로 보통 말하죠 원가로 양극재가 가장 크다는 것으로 가치를 많이 높였죠 원가는 작지만 많은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 내부는 극판으로 구성되고 양극 음극으로 나뉘죠 양극재 분말에 솔벤트를 섞어 슬러리로 만들고 알루미늄 호일에 85마이크로 양면 코팅을 합니다 음극은 흑연에 순수를 넣어 슬러리로 만들고 동박에 121마이크로 코팅을 하였습니다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분리막을 넣고 돌돌 말면 배터리 내부는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막은 양극판 음극판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배터리를 외부로 연결할 때는 양극과 음극판이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맞는 부품이 필요하죠 그러면 파우치 배터리 내부를 한번 볼까요 파우치 배터리를 여러개 연결한 배터리 팩에서 파우치 배터리를 개별로 분리합니다 이런 경우 완전히 방전시키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분리하다 양극과 음극이 부딪히게 되면 스파크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작업이죠 파우치를 뜯어내고 내부를 열면 바로 극판은 보이지 않고 테이프와 비닐 같은 것이 보입니다 초록색 테이프를 뜯어내면 은색 알박과 구리색 동박이 보이죠 음극과 양극은 절대 만나면 안되기에 각 요소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 그 역할을 하게 합니다 4680 원형 배터리 내부 구조대에서 극판을 말아 놓은 젤리로를 감싼 절연 테이프가 보입니다 적절한 위치에서 배터리 내부를 외부와 연결시켜야 하기에 절연 테이프의 용도는 꽤 많고 테이프의 재질도 온도의 높낮이에 따라 여러 종류를 씁니다 내열성이 높으면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림은 각형 배터리 초기 버전인데 테이프의 사용은 거의 지금도 유사합니다 우측 외부에 검은색 테이프가 발려 있죠 이것도 셀 간 절연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우측 내부 극판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로 흰색 테이프로 분리하고 다시 4개를 남색 테이프로 결합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이런 테이프 부착은 자동 장비로 붙이는데 테이프가 이영지에서 잘 떨어져야 하고 테이프에도 잘 붙어야 하고 이 작업이 하루 수만 번 행해짐으로 테이프의 접착력의 일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테이프 산업은 약간 사양 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추가 진입 기업들이 적을 뿐 아니라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대기업 등이 진출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런데 2차전지 산업은 기술력과 안정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진입 기업이 적으니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이 점점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웬만한 유명 배터리 기업들은 거의 동일한 절연 테이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프 기술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접착력의 일정함은 기본이고 절연 기능이 높은 경우 배터리 구조에 따라 특이한 절연성이 나타나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테이프 재질 및 접착제의 함량 종류 이물 관리도 일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고전압의 경우 누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 전고체 기술 같이 최신 2차전지 기술에는 특수한 테이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류는 2차전지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죠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폰 내부에도 다양한 요소에 쓰이는 것이 테이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대 pped seine INGS 2016 ho 돈 Com avant 결 اور 攻 unit 버릇 console